안녕. 우리 이제 갈게. 잘 있어. 당분간 안 올 거야. 몇 년간 안 올 거야? 아예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만 24년 1월 20일. 시간이 11시 59분. 애기들은 되게 조그마해. 응, 애기들은 다 조그마해. 너무 조그마해. 귀엽지? 맞아, 이렇게 조그마해. 눈이 올라갔어, 지금. 여러분, 저의 조리한 첫 끼랍니다. 야, 음식이 달라. 야, 뭐야? 너무 많아. 뭐야, 갑자기 너무 맛있는 게 많아져서 기분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TV도 엄청 커졌어요. 기분 째린다. 전 TV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의 가전을 받아두고 있어요. 좋게 sneak여넣ea. воз can see it really early. 뭉쳐요? Va-fril. VVG. 바나나와, people. 사- Turn it really early! Big time-like. Jack Zabдыning & Carl止 Gouble! watching 아 Ник л ? 아, 계속 나했네요. 허- і TripAd czyli gekommen & Carl止 SmartPy's Pot frig în 말.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장irian 양sだけ 여기다! 당겨서 사선을 한 다음에 그대로 감싸시면 돼요.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할까요. 이게 훨씬 안정감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살짝 풀어주고요. 반대쪽도. 안을 땐 그대로. 그럴 걸 안아요. 안을 땐. 무서워요. 엄마 아빠 이제 되게 무서워요. 떨어뜨릴까봐. 이렇게 해서 분유를 먹여주거나 엉덩이 안고 토닥토닥. 트렁치킬 때는 어깨를. 여기서 상체를 그대로 숙이시면 돼요. 좁혀놓으시면 돼요. 제가 아빠 어깨를 올려드려 볼게요. 여기 앉아볼게요. 이렇게 팔은 자연스럽게. 앉아볼게요. 팔. 그렇죠. 이렇게만 짱짱이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약간 주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몸을 들자리. 한 대 딱 있어요. 그냥 팔은 괜찮아요. 딱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빠 몸 편하게 있으셔도 돼요.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은. 그러면 우리 애기도 편해요.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엄마 괜찮아? 안 몸 편해? 엄마 보기에도 편해 보이죠? 네. 지금은 딱 좋아보여요. 아까는 아빠 귀를. 몸 자체서 불편해 보이고. 몸 자체서 불편해 보이고. 왜 그냥 우리 따로 튜고 웃어서 몸이 뒤로 자체신가고. 편안하게 팔로 이렇게 짱짱하게 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 사장님. 입술에 뭐가 이렇게 하면 울었어요. 입술 닦고 자요. 눈이는 엄마 닮았지? 눈이 아빠 닮았지. 아니지. 눈이는 엄마 닮았지? 아빠 딸이지. 눈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아빠가 만들었지.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 다 나왔지? 응. 그래. 엄마가 빚었네. 빚었어. 어구 그랬지. 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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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기분 좋아. 이자라. 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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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arş stesso 바 Mr. 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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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aso Dream. 안 써? Cinderella. 이유라. Uma. 같이 사이다裝과 bé고. uitar. Aww. 콕때문에 들어와 아유 뭐야? 아유는 보고 싶었어 하고 싶었어요 고생했어 작은 엄마 운다 작은 엄마 배가 아야해요 우리 눈이 만나려고 작은 엄마 이렇게 고생했어 최고야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최고 저는 지금 나는 솔로 배 보고 있어요 나는 솔로 처음 보거든요 그런 밈 같은 거는 잘 아는데 이렇게 넷플릭스로 보는 거는 진짜 처음인데 너무 재밌네요 꿀잼 오늘은 정말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루 끝엔 기분이 좋은 게 우애 오빠가 기분 좋으라고 머리도 깜겨주고 발도 아주 시원하게 씻어가지고 마사지 해주고 또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다 줘가지고 뭐랄까 우애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우애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무튼 지금은 우애기가 씻는데 씻고 나오면 눈이를 데리고 오려고요 방에 눈이 보면서 힐링하고 일찍 자야겠어요 아 정말 애기 낳는 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 정말 제일 힘든 건 뭔가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힘들어요 분만할 때 아프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아프고 그래서 좀 나아지만 했더니 전몸살 오고 그래서 전몸살 와서 열심히 유축해서 풀었더니 혈종이 생겨가지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나 원래 내 몸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내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으나 출산하기 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약간 그럴 때 현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딱 병원 갔다 오자마자 이제 유축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여기가 막 옷에 이렇게 초유가 묻어가지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유축을 하면서 아 진짜 지친다 그쵸?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은 힘들었지만 아 정말 우애기가 있어서 버텼어요 두려운 퇴원하면 잘 해줘야지 아까 바람 좀 세차 저 우애 없이 팬이에요 삼폭기 안 하셨어? 삼폭기 안 하셨어? 삼폭기 안 하셨어? 오빠 그거 옛날 기수야 아 진짜? 솔로 지옥하면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내가 이래서 T 안만난다 했잖아 오빠 T잖아 나는 F라서 F만 만나야 된다고 오빠 T잖아 T라서 그래 우리 눈이 왔어요? 우리 눈이 왔어요? 우리 공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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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되게 허겁지겁 먹는데? 배고팠나 봐 되게 배고팠나 봐요 배고프지 너무 귀여워 눈이 귀여워? 응 지금 완전 입 벌리고 자고 있어 엄마 잘 안지? 엄마 앉는 거 잘해 완전 실신 귀여워 엄마를 거부하네 눈이랑 너 할머니 같아 이러고 있는 거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같이 자 이거 진짜 할머니랑 똑같이 자는데? 응 할머니 이러고 재미있는데요? 하하하하 배고픈가 뭔가 우리 엄마같아 응 얼음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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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우와 너무 예뻐 머리 때문에 잘 예뻐질 것 같아 오! 예뻐졌다 어! 예쁜네 우리 장난이 누구 닮아요 오이 너네 누구 너무 귀여워요 으조조조조조조조조 조노alam 엄마 이상한 소리 잘 내지? 오이 너네 누구 나와서 귀여워야 오이고 우리 우리 고구마 시실했어요 알박 시실 ㅋㅋㅋㅋ говор 퀵 떡볶이 여유야 옆에서 놀고 방향은 왜 놀랬어, 누미야? 왜 놀랬어, 누미야? 웃겨라. 왜 놀랬어? 왜 놀랬어, 표정이? 왜 놀랬어, 누미야? 눈이 너무 맵어? 눈이 너무 조그마한 소시지 같아, 오빠. 우리 우영이가 완전 똑같아. 잘 지냈어? 뜯어. 빨리 찍어줄게. 나한테 왜 그러는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시끄러워, ivi이씨가. 오우. 우니야. 우니야, 엄마 빵좀 먹을게. 엄마 빵좀 먹을게. 우니야, 엄마 이거 잘 가져왔지? 초참책. 어, 진짜 초참책은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이런다? 그치? 왔다 갔다 잘 보지? 재밌네? 동영이? 하품 왔다. 하품 왔다. 우리 보는 거야? 엄마 보는 거 같은데? 안녕? 동영이 안녕? 안녕? 정신이 홍리해졌어. 아 돌려. 아 눈이 돌려. 눈이 웃었어 방금. 감자가 죽었어. 뭐야 저 뼈. 남들아. 아 아름다워. 아 아름다워. 욕먹는다. 하하 또 웃었어. 쪼이. 아 아름다워. 인사에서 발굴하고. 아 아름다워. 인사에서 발굴하는 중. 아 아름다워. 엄빈. 엄빈. 또 다른 겸 아저씨가 트롱의 생각이 없는데 잘 어떻게 돼? 우리 애벌레 같아 마사지 실로 가서 두피 마사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수 보호 트리트먼트 진행 예정입니다. 따뜻한 작두꽁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상수 보호 트리트먼트 진짜 싫어. 내 배떼기 내 혈종 짱는다. 입막에 풀어드릴게요. 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찍으시는 거예요? 되게 비단결이시다. 정노니야. 정노니야. 정노니 같아. 왜요? 왜요? 우리 skeleton은 왜요? 왜요? 우리 노니 씨? 왜요? 왜요? 네 잘했는데 한 번을 안아줘 응 가자 잠시만 주무세요 잘하는데? 네 이제 찍으면 돼요 한 번 좀 빠지고 네 오늘 그럼 또 쉬세요? 아니요 지금 카톡이 있잖아 네 왜 웃어? 아 자 형 그니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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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늘의 영상은? 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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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일이야? 응? 아빠가 그렇게 좋아? 아빠만 볼 거야? 응. 너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야? 아빠 넌 말거야 뭐야 볼일 있으세요? 무슨 볼일이 있으세요? 볼일이 있으세요? 저쪽에? 소라기 눈이 ㅋㅋㅋㅋㅋ 뭐야 ㅋㅋㅋㅋㅋ 아빠 팔이 맛있어? 기름져서 맛있어? 여기 입술에 허예? 입술에 2천이 닿아가지고 이거 빨라 그러면 그럼 안돼 지금 제 친구 윤정이가 조리원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왔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딸기 집에서 씻어다주고 이거 제가 돌고래 상가에서 되게 좋아하는 김밥이거든요 가래떡도 있어요 이것도 사다주고 이거 누룽지 이거 윤정이나 어머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이것도 갖다줬어 저는 누룽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맛잘아 누가형 맛잘아 윤정아 고마워 대박이야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돌고래 상가 맛탕이랑 김밥이랑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거 먹고 마사지 가야지 응 딱이다 시간이 응 다시 가자 또 일 들어갑니다 본명이 눈뜨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잠라 완전 실신했어 뭐야 방금까지 진짜 웃긴다 뭐야 방금까지는 일어나 있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윽! 누니야! 누니야 무슨 표정이야 그거? 누구야? 안녕! 안녕! 누나 난 누니야. 어떻게 됐어? 개연이... 잘 거야. 은비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나 눈 나온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알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내 눈이 갈까라 아니야 어디가 뭐야 그대 잠던 모습 바라보다가 입만 주고 늘어보고 싶어 아빠 왜 때려? 아빠 어때? 아빠 좋아? 은희는 아빠 잘 만난 거야 아빠 얼마나 웃긴데 은희는 아빠 잘 만난 거야 진짜 웃긴 사람이야 너 진짜 이제 재밌는 일만 남았어 나 입기 가짜 생일 왜 저 티셔츠보다 그게 더 나아? 아니 이거 한번 입어보게 처음 입어보게 오빠 왜 나만 아파 밖에는 다 요가하고 계신데 밖에는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어쩌다 달팽이 마냥 내가 웃기지 말라고 그랬지 아주 상처 다 안 났다고 미안해 원래 제가 출산 전에 그려본 그림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 조리원 와가지고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편집해가지고 그 영상을 되게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거 뭐야 저거 찍어야겠다 여기에 맥북이랑 마우스랑 뭐 아무튼 편집할 때 필요한 것도 다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쥐뿔 저거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저거 근데 또 이렇게 손목까지 아픈 거예요 관절이 다 아파 깜짝 놀랐어요 뭐 손가락을 쓴 기억이 없는데 자는데 손가락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뭐야 이랬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쳐보잖아 그럼 출산 후에는 다 그럴 수 있어 어디가 아프다? 출산 후에는 다 그럴 수 있어 뭐 이유 볼문하고 다 그럴 수 있어 하니까 다 짜증나가지고 그냥 영상도 안 찍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뭔가 포기한 거죠 이 혈종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팠거든요 혈종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나아져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랑 대화한지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 모든 걸 경험한 결과 그 말이 맞아요 시간이 아니다 그냥 기다리면 나아요 아무튼 저는 조리원에서 잘 쉬고 있고 뭐 영상 찍은 건 별로 없지만 눈이 가끔 만날 때 많이 찍어놨어요 제가 눈이한테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눈이를 좀 안아줬더니 손목이 좀 나갔어요 직화선 좀 자제하고 나중에 많이 안아주려고 근데 그게 잘 안돼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아주고 싶어요 걔는 목 센서가 있나봐 목을 엄청 간호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 조리원 오자마자 목을 간호는 거예요 근데 나 너무 놀래가지고 헉! 뭐 잘못된 줄 알았어 목을 이렇게 쭉 빼가지고 압! 그리고 저보고 조리원 어디냐는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저는 뭐 조리원 따로 막 알아보는 게 없고 그냥 병원이랑 제일 가까운 데 찾다가 여기 했는데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조리원 잘 고른 거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다 너무 좋으세요 특히 원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원장님 가슴 마사지가 대박이거든요 너무 보드라운 손으로 너무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오 너무 손이 진짜 너무 손이 너무 소프트해 마사지 하면서 마사지사분이 그랬는데 여기 다 10년 넘게 일하셨네요 아 진짜? 그리고 여긴 마사지가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세게 봤거든요 마사지를 우여봐 쥐여 짜도 안 아프네요 저는 마사지를 근데 여기 마사지사 이 실장님 손이 힘이 진짜 세요 어디 만져도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근데 끝까지 시원하게 구석구석 아주 안 해주시는 데 없이 해가지고 제 온몸에 부기를 다 빼줬어요 제가 진짜 엄청 부었었거든요 사진 보면은 저랬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붓고 다리가 막 기가 막히게 부었거든요 근데 다 빼줬어요 신기해 진짜? 응 진짜 원래 눈이 났고 몸무게 쟀을 때 2kg 빠졌었는데 맞아 맞아 여기서 6kg 뺀 거 아무튼 이 조리원 너무 만족합니다 디에르 산후조리원이에요 광고 아닙니다 제 돈 내산 우돈 우결 우여기가 돈 내고 우여기가 결제한 산후조리원입니다 네 네 원장님이 들어오시던 가영씨가 유명한 사람인가봐 아니 제가 저는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르고 계셨는데 어떤 누가 봐분께서 여기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 선배님이에요 제가 가슴 마사지를 이제 딱 받으려고 하는데 유튜브 봤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제 선배님 이 산후조리원 선배님께서 단뉴 마사지를 받으러 오셨대요 근데 이제 누가 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맞아 맞아 원장님이 누가 봐 누가 봐 계속 이러시는 거여서 누가 봐라 그러면 안다던데 그래가지고 되게 부끄러웠지만 또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좋았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떨어지니까 좋네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분을 떠들었어요 이거 줄이고 2분 만들어야지 그럼 잘게요 이제 고온으로 받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식히면 되죠 네 38에서 40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두 손으로 아기 머리를 일단 한번 싸고 네 귀를 막는데 이렇게 접어도 되는데 그냥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기울에 목욕하는 거지 네 아기 물속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최대한 빨리 식혀서 나가라고 그랬죠 네 네 오른쪽 팔에만 10만 주면 돼요 아 예 그러면 매달려 있으니까 네 손을 펴고 되게 딱 안 잡아도 그냥 나와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하나가 어디에 매달려서 잡고 있으면 조금 더 진정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다시 이렇게 엎었어요 처음처럼 네 두 팔에 걸쳐졌는지 확인하면 안고 나갈 거예요 네 네 오빠가 이쪽에서 연습한 걸 하고 갈게요 아 예 왼손 목 잡고 왼손 목 왼손 목 잡고 여기 저하고 바꾸시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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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서 아 그렇지 그래서 어깨 아깍 잠 안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잡고 내니까 네 네 이 아기는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으십니다 네 아깨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아빠도 잘하시고 어머 애기가 잘하는데 눈이도 잘하시고 어머 그렇지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됐어 천천히 빼보세요 애기 팔 조심하고 잘했죠 네 칭찬 한번 해줘야지 아이고 잘했네 어구 나 잘했지요? 그 표정인데? 아이고 왜 춤 안진거야? 그 때가 있어요? 그 시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눈이야 우리 눈이 개운해 왜? 밥이 어딨지? 아니 목을 좀 편하게 계세요 그니까 목을 빳빳히 들고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내일 집 가요 그러면 저랑 우에꺼랑 단둘이서 애기 봐야 돼요 원래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엄마가 저희 맛있는 거 해준다고 엄마는 우리 케어할 거니까 너네는 눈이 오라고 했는데 기대돼요 우리 눈이가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엄청 울면 어떡해? 그니까 막 떠나갈 듯이 울면 어떡해? 적응 못해가지고 그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려구요 그럼 진짜 할 수 있어? 못하지 우리 집에 가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녕 안녕 이쪽으로